직원들이 고객을 가장해 상품 후기를 올리는 등 소비자를 속이고 계약 취소를 방해한 연예인 쇼핑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김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어 감사하다. 인기가 있는 이유를 알겠다. 가수 백지영 씨와 유리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IM유리에 오른 상품 후기 글들입니다. 구매한 상품에 만족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담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 천 건에 가까운 글들은 쇼핑몰 직원들이 작성한 가짜 후기인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연예인 김준희 씨가 운영하는 에바준희는 VIP 회원들에게 사은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7만 원 이상 제품을 구입하면 누구나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연예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6곳을 상대로 모두 3,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 명령과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연예인 쇼핑몰 130곳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김정훈입니다. CBS 뉴스 김정훈입니다.